그러니까 내가 얘가 정말 한 대 맞아야 돼. 몇 시간 걸릴 때? 2시간 40분. 내가 웬 내가 너 잠가 보내려고 이렇게 너를 띄고 있느냐. 정말 이해가 안 된다. 적당해, 형 적당해. 선섭이 이런 분이 옆에서 이렇게 코트 좀 해 주셔야 돼. 저자가 싫어할 수 있잖아. 내 얘기는 얼마나 해. 어우 불쌍해라. 시끄러워. 시끄러워. 진짜 죽여버릴 것 같아 이 자식이 진짜로. 그 주둥이 좀 가만히 좀 있지 않겠니? 시끄러워. 동물에 아직 정신 못 쳐졌어. 복지욕 불행여 꺼지라. 니 혼자 그냥 살라. 낙지라. 하라고. 하라고. 긴장돼? 긴장하지 말고. 희미진 씨가 더 긴장하네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진짜 파이팅. 설렜다. 나 남의 소개팅 곡이 또 처음 들어봤어. 안녕하세요. 소개팅 하신 분이셔? 저분이야?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어떻게 보면 부부가 쟤 지금? 어머. 지금 호흡이 둘이 너무 좋았지? 우와 세상에. 가겠다고. 살이 빠졌어 지금. 실컷 됐어. 이거 잘 됐어. 잘 됐어. 이거 아니야? 되겠다, 되겠다. 가겠다고요? com 파이팅. 가겠다고요? 너무 좋아.